이거를 어떻게 좀 변화를 시켰냐면 다트의 방향이 지금 이렇게 있는 거를 이렇게 조금 바꿨습니다. 다트를 이렇게 틀어준다고 보면 돼요. 손목이 틀어지는 게 아니에요. 다트 잡고 있는 게 이렇게 살짝 틀어진다고 보면 돼요. 이렇게 돼 있었던 것이 이게 약간 이렇게 더 잡히는 거죠. 안녕하세요. 다트상입니다. 지금 보셨던 것처럼 제가 지금 원래 그립을 바꿨잖아요. 그런데 이 그립을 바꾼 이유가 정확하게 얘기를 하질 않았더라고요. 이전 영상에서요. 그래서 오늘은 제가 왜 그립을 이렇게 되어 있는 거를 이렇게 살짝 안쪽으로 이렇게 잡히게끔 이렇게 그립을 바꾸게 되었는지 그것을 오늘 조금 이론적으로 해서 제가 예전에 던졌었던 그런 느낌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좀 많이 이야기를 하면서 좀 여러분들께 좀 쉽게 알려드리기 위해서 오늘 영상을 제작을 하게 될 거고요. 그리고 제가 그립을 바꾸고 나서 지금 연습을 좀 많이 하려고 하고 있는데 이걸 이용해서 오늘 카운트업도 한번 해보고 영상을 마무리해 보는 걸로 이렇게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바로 가보시죠. 자 이 그립에 대해서 제가 바뀐 걸 좀 설명을 드리려면 제가 예전에 다트를 던졌었던 그때부터 말씀을 드려야 돼요. 제가 그림 실력이 그렇게 좋진 않지만 그래도 예전에는 어떻게 다트를 던졌고 지금은 이렇게 다트를 던지는데 왜 이렇게 해서 그립이 변화가 되었는지 예전부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이거를 굳이 고쳐야 되나? 굳이 고치지 않고 그냥 해도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와서 이 그립을 고치게 된 이유에 대해서도 제가 이따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예전에 던졌었던 스루잉 같은 경우는 지금 여기에 보면은 불이 여기에 있다고 하고요. 자 여기가 이제 보드판인 거죠. 스로우 라인이 정해지고요. 불 라인이 이렇게 해서 딱 일자로 해서 만들어진다고 했을 때 정중앙에 섰을 때 아무런 문제가 없어요. 근데 예전에는 제가 스로잉을 어디에서 했냐면 여기 우측에서 했었습니다. 우측에서 스로우 라인에서 약간 오른쪽으로 와서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이렇게 던졌었어요. 그 다트를 이렇게 이런 식으로 해서 노란색으로 쭉 던졌었는데 여기에서 다트를 던질 때 상체가 이렇게 되어 있는 상태에서 이렇게 된 거나 마찬가지잖아요. 그죠? 보드판은 옆면을 바라보고 있지만 내 상체는 제대로 이렇게 딱 중앙에서 바라본 것처럼 이렇게 되어 있다고 하지만 이게 살짝 살짝씩 변화가 될 수밖에 없는 게 왜 그러냐면 스로우 라인에서 약간 오른쪽에 서서 약간 몸을 틀잖아요. 그립 같은 경우도 원래 이렇게 잡은 상태에서 일자로 당겼다가 일자로 나가야 되는 게 맞아요. 근데 이게 점점 점점 변화가 되는 게 어떻게 변화가 됐었냐면 그립이 이렇게 되어 있던 게 점점 점 이렇게 바깥으로 빠져나왔습니다. 이렇게 변화가 된 가장 큰 영향이 된 계기가 뭐냐면 호시노 미치마사 선수가 예전에 다트를 던질 때 스로우 라인에서 오른쪽에 와서 던졌었어요. 이게 10년 전에 나온 영상이긴 한데 포트레이트 인 다트라는 DVD로 나온 영상이 있는데 그 영상에서 호시노 미치마사 선수가 다트를 던질 때 딱 일자라고 했을 때 이렇게 얘기했을 때 약간 이렇게 되어 있는 상태였어요. 그래서 제가 그걸 보고 나서 다트를 던졌는데 엄청 쉽게 잘 던져지는 거예요. 왜 그러지? 이렇게 생각을 해보니까 여기 스로우 라인에서 원래는 정중앙에서 다트를 던졌을 때 이렇게 딱 그냥 일자로 만들어 놓고 뒤로 당겼다가 일자로만 나가면 무조건 블루 가잖아요. 근데 이거를 오른쪽으로 그대로 옵니다. 그대로 온 상태에서 몸을 틀어주면 자 몸이 틀어져서 이렇게 해서 됐단 말이에요. 그럼 이 상태에서 이렇게 나가면 최대로 들어가는 게 맞잖아요. 근데 이렇게 오른쪽에 와서 여러 번 던지다 보니까 점점점점 변화가 되는 게 뭐냐면 스로우 라인은 이렇게 해서 일자로 되어 있는데 원래는 내가 보고 있는 그 보드판만 집중을 해가지고 보드판은 사이드로 보고 있지만 다트는 일자로 나가게끔 그렇게 해서 연습을 해야 되는 게 맞는데 스로우 라인은 이렇게 평행하게 이렇게 딱 되어 있는데 여기에서 내가 보드판을 옆으로 보려고 이렇게 틀려고 하잖아요. 그럼 그게 의식을 하고 하면 잘 돼요. 근데 그게 아니고 그냥 내가 무의식적으로 스로우 라인과 딱 일자로 서있다. 라고 이렇게 인식을 하잖아요. 그러면 중앙에서 서 있는 것과 비슷하게 변해요. 그러면 다트가 어떻게 되냐? 약간 이렇게 틀어져요. 이렇게 약간 틀어지잖아요? 그럼 다트가 어디로 갈까요? 우탄이 나요. 그때는 이게 왜 문제점인지 몰랐어요. 자꾸 오른쪽으로 조금씩 조금씩 빠지는 거예요. 이게 몸이 무의식적으로 살짝 이렇게 돌아간 거예요. 스로우 라인과 맞추려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다트가 계속 오른쪽으로 조금씩 조금씩 빠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하면 고칠 수 있을까? 그래서 엄청 공부를 많이 하고 영상도 엄청 많이 보고 했단 말이에요. 호시노 미츠마사 선수가 그립을 잡고 있는 거 보니까 약간 이렇게 약간 삐뚤게 잡는단 말이에요. 그리고 다트를 테이크백을 할 때도 약간 이렇게 이쪽으로 이렇게 빠진단 말이에요. 그러면 내가 다트 방향을 그립을 이렇게 있는 거를 이렇게 바깥쪽으로 이렇게 살짝 틀어주면 원래대로 내가 던지면 불에 들어가겠구나. 이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바꿔서 했어요. 우와 엄청 잘 들어가는 거예요. 그때 실력이 엄청 늘었어요. 그래가지고 우측에서 던졌을 때 그런 식으로 해서 계속 던졌습니다. 계속 그렇게 해서 몇 년 동안 계속 던지다 보니까 그립이 이렇게 되어 있는 게 익숙해지게 된 거예요. 제가 이게 방향을 다트를 기준으로 이렇게 해서 이렇게 일자로 보이는 것처럼 보이지만 제 손목 기준에서는 이렇게 틀어져 있어요. 지금 이렇게 보이죠? 약간 바깥으로 틀어져 있잖아요. 그래서 저번 영상에서 제가 딱 전과 후를 비교를 한 사진 있잖아요. 그 사진이 그게 이렇게 약간 바깥으로 되어 있는 이유가 손목을 기준으로 해서 이렇게 딱 보여드려서 그래요. 근데 이거를 조금 안쪽으로 해서 이렇게 온 거란 말이에요. 손목에서 올라오는 이 라인하고 그리고 다트 이 라인하고 지금 이게 딱 일자로 맞잖아요. 이렇게 딱 보세요. 이렇게 딱 맞죠? 이렇게? 이게 이렇게 올라오면 이렇게 딱 맞는 거예요. 원래는 이렇게 였어요. 차이가 뭔지 보이시나요? 이렇게 되어 있던 게 이렇게 되어 있는 겁니다. 제가 이렇게 된 그립을 이용해가지고 스로우 라인 왼쪽에서도 던져봤었잖아요. 왼쪽에서 다트를 던질 때 그때는 그립이 이렇게 바깥으로 변했을까요? 아니요. 그립은 변하지 않았어요. 그립이 변화가 되지 않으면 그대로 이렇게 왔단 말이에요. 다트 방향은 일로 가야 되는데 그립은 이렇게 잡고 있는 거야. 그럼 어떻게 돼요? 다트가 이렇게 나가겠죠? 이렇게 나가면서 이렇게 틀어지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틀어지면서 이렇게 박혀요. 이렇게 되는 현상을 PC테일이라고 하거든요. 물고기가 이렇게 꼬리를 치면서 물속을 헤엄쳐서 나가잖아요. 플라이트 뒷부분이 계속 이렇게 흔들리면서 나가는 거예요. 이렇게 PC테일이 생기는 거는 알았거든요. 그냥 던졌습니다. 그냥 던져도 잘 들어갔어요. 왜냐? 굉장히 짧은 세팅을 사용하고 있었기 때문에 PC테일이 생기더라도 그렇게 크게 생기질 않는 거예요. 근데 얼마 전부터 그립이 좀 깊어지고 그리고 스트레이트형 배럴을 던지게 되면서 PC테일이 더 크게 생겼어요. 왜냐? 플라이트가 이렇게 커졌잖아요. 그리고 셋업도 조금 더 길어졌거든요. 셋업이 길어지고 플라이트가 커지면 커질수록 PC테일이 심하게 일어나고 제대로 안 박히고 그냥 퉁 튕겨서 옆으로 날아가요. 그래서 이게 문제가 엄청 심각한 거구나. 이렇게 판단이 좀 됐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고쳐나가면 좋을까 해서 제가 예전에 멤버십 영상으로도 일자로 당겼다가 일자로 던지는 연습을 계속 해왔었단 말이에요. 근데 그때도 그립을 안 바꾸고 그냥 억지로 내가 다트를 일자로 당겼다가 일자로 던지려고만 하니까 계속 이상하게 PC테일이 일어나고 이게 그렇게 된 거더라고요. 그래서 좀 고민을 좀 많이 하던 차에 생각을 해보니까 그립이 제가 아무것도 건들지 않은 상황이었더라고요. 약간 틀어진 게 이렇게 온 거죠. 이렇게 돼야 되는 게 원래 맞은 거예요. 이거를 제가 얼마 전에 바꾸게 되면서 조금 더 많이 안정적으로 바뀌게 된 거죠. 제가 예전에 어떻게 그립을 했었고 지금은 왜 이렇게 해서 바뀌게 되었는지 이거를 좀 설명을 드렸는데 제가 이렇게 바뀐 그립이 아직 익숙치가 않아요. 왜냐하면 9년에서 10년 가까이 이렇게 바깥쪽으로 이렇게 해왔기 때문에 이게 편해요. 다트를 던질 때도 그냥 무의식적으로 그냥 이렇게 해서 이렇게 들었다가 이렇게 던지잖아요. 이게 훨씬 편해요. 근데 그립을 바꾸게 되면 훨씬 더 안정적으로 바뀌어요. 그래서 오늘 제가 이렇게 그립이 어떻게 바뀌게 되었는지 그거를 좀 간단하게 설명을 드렸고 제가 요즘 그래도 연습을 조금 많이 하고는 있거든요. 바뀐 그립을 해가지고 얼마만큼 좀 안정적으로 스로잉이 바뀌게 되었는지 그거를 조금 카운트업을 하면서 여러분들께 좀 한번 보여드릴까 해요. 그러면 카메라 세팅하고선 카운트업 한번 해볼게요. 날씨가 좋아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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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